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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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네요 쬐깐히 안자네요 우리 핫팩 우리 핫팩 이거 핫팩 이 핫팩 좋아요 마지막 고기네요 고기 이거 돼지고기지 삼겹살 목살 또 뭐 갈비살 오늘 재밌었어요 스노우? 네 눈사람 만들었어요 스노우맨? 네 이게 뭐에요? 삼겹살 삼겹살 그리고 다른 부분 그 두꺼운 고기는 무슨 부분인가요? 두꺼운 고기는 목살이랑 갈비살이요 와 이 병갈하구만 어때 연지씨? 나이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직원이 고기를 구워주는게 연지씨에겐 신기한 풍경 네 네 네 그들이 잘 구워주셨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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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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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는 그녀에요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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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아이고 일어났어요 짝가니? 롯데타워 갔다와서 힘들죠? 롯데타워 와우 이런게 나오네 빌빌빌넣어 명이나물 놀러다니는 것보다 먹을때 200배 행복해보이는 양치시다 조용히 바닥에 넣을때 에이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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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키 enc 철판 아이스크림 아, 예. 아, 예. 프로페셔널. 아, 프로페셔널.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와우. 그러네요. 한국 여자들 많이 와있네요. 오, 여기가 구입된다. 예. 프로페셔널. 예. 아, 헤어스타일리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 포크 스타일리스트. 뜨거워. 고운 고구마야, 고운 고구마. 먹고 싶어요? 고운 고구마? 뜨겁죠? 뜨겁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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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 까니 치까니. 머리가 땡글땡글. 너무 귀여워요. 아, 예. 꽁꽁꽁.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눈 너무 좋아요? 네. 뜨겁다. 때까지 여권 만들러 가볼까요? 무슨 일SM일? 네. 차에 타기만 하면 따뜻해서 잠들어버리는 새초미와 쬐깐이 눈 또 내리네 눈 계속 내려 연지씨, 시티홀 너무 커 조심해야 돼, 여기 미끄러워요 얼음 얼음 슬라이드 거꾸로 봐요? 체 거꾸로 봐요? 우리 아빠 멀리까지 가야 되네 결국 여권을 만들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린다 먼저 쬐깐이의 주민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용인시청에서는 안 되는 상황 결국 평택시에 있는 아버지 주소지로 가야한다 눈까지 오고 날씨도 추운데 차들이 안 미끄러지고 잘 달리는 게 참 신기하다 한 2, 3일 걸린대 진짜? 아무튼 신차 해놨는데 몰라, 비행기를 늦추던가 에이씨, 뭐야 우박 내렸나봐 우박 내렸나봐 아닌가? 이거 염화칼슘인가? 응 우박 내린 줄 알았네 눈놀이 한다고 중무장하고 나왔는데 차에서만 2시간째 있는 아이들 손이 없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이고 아이고 쬐깐이 고생하네 한국 와서 아이고 아이고 눈만 보면 신났네 야야 야 거기 눕어봐 에이시 빨리 빨리 일로와 지금은 피나의 아빠의 사촌이 일하는 곳에 가족을 인사시키러 가는 길 고속도로 옆 졸음심터다 아이고 따뜻해요 핫팩이에요 이리로와 이리로와 들어와 스노우 나중에 하고 이리로 들어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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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누웠어 아이씨 자빠져 누웠네 우와 눈 많네요 신났어 아하하하 아이고 신났다 신났어 세상에서 눈보고 가장 행복해하는 아이가 새첨이 아닐까 추운 것도 잊고 열심히 눈 갖고 노는 거 보면 한국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눈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연지씨와 새첨이 여기가 도착해 길가로 많은 차량이 아주 빠르게 그래서 숨을 때 아주 위험해 숨을 때 숨을 때 숨을 때 숨을 때 그래서 여기가 아 아 아 아 아 ribution 로비 가산나 박수놈 coaches 물 저기있다! 아이고 잘 뛸 수도 없네. 아이고 뛰는 거야. 뒤뚱뒤뚱대요 이렇게. 저기 누가 눈사람 만들었다. 우와 일로와봐. 눈사람이 저기 누가 만들었어. 눈사람! 쨔꺼니. 나한테 나와. 아이고 자고. 아니요. 으아! 서랍! 으아! 으아! 먹여줄게. 에이! 인사 웅헤헣 아이씨 어뜨 Accor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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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도 안보이면서 걸어고 있었어요? 아멘